한 개는 저쪽 본 쪽에서 수업을 할 것 같다. 오랜만이야. 형 감사합니다.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GTV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대박났어 진짜. 최근에 에이전트 H. 그것도 봤지 당연히 챙겨봤지. 오늘은 저 비행기를 한번 리뷰해보는 걸로. 아 저거 노란색깔. 사실 이 비행기는 헬리세이드 정도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게 이제 너가 그때 8천만원을 샀다 했잖아. 저 비행기를 중고로. 이 비행기는 우리가 아직 가격을 정확하게 소개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조금 이따 가격 공개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 손님이 있으니까. 영업 종료가 된 다음에 촬영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 비행기 아니지? 이거는 새 비행기인데. 이거 한 번 더 지금 안 오셨어요. 지금 주문하시고 일화가 좀 길어요. 두 번째 온 비행기예요. 똑같은 비행기로. 아. 첫 번째 왔었는데 그게 배송 중에 잘못해서 뒤가 띄그러졌어요. 아. 첫 번째 그 온 비행기를 주인이 안 받겠다 해서. 한 1년 반을 기다려서 다시 새 걸로 왔어요. 인수거부를 하셨네. 네. 다시 왔는데 식어버린 거죠. 마음이 열정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럴 수 있지. 이거를 이제 안 타신다고 판매를 그냥 내놓은 상태예요. 사실. 아니 근데. 네. 같이 일하시는. 친구는 지금 같은 대학교 동기인데요. 헬리콥터 계열에서는 완전. 그렇죠. 자격증도 이 친구가 저희보다 먼저 떴어요. 근데 헬기가 위험해요. 경비행기가 위험해요? 둘 다 안전해요. 둘 다 안전한데. 목적이 너무 다른 거죠. 헬리콥터에 진짜 제일 큰 장점은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수직 상승. 그렇죠. 수직 상승도 할 수 있고. 한가운데 이제 제자리에서 비행을 하면서. 목적이 다른 거죠. 물을 투하해서 불을 끈다던가. 아니면 농약을 한다던가. 사람을 구조한다던가. 이런 목적을 가진 게 헬기라면. 단 목적이 가능하고. 그렇죠. 비행기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정성의 문제는 모터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헬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더 멋있다고 느꼈었어요.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멋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리콥터 조종하는 여자 멋있다 뭔가. 아무튼 이제 비행기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비행기. 네. 가격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얼마죠 가격? 이런거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너무 싸다고 사람들이 이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신차 가격은 한 1억 초반 정도 합니다. 요즘에는 단종된 모델이에요? 아니 다 지금도 나와요. 빙고라는 모델이고. 지금 현재 중고 시세 가격으로는. 네. 지금 한. 다 5천 정도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거 엔진을 계속 교체를 하는 거라서. 거의 엔진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엔진만 한 3번 교체 한 거거든요. 엔진 가격만 지금 3천만 원이 넘어요. 비행기는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 엔진은 2천 시간으로 이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2천 시간 되면은 무조건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무조건 교환.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부품들도. 스트럭 바라든지 여기 안에 연료 호스 라든지. 이런 것들 5년 주기도 있고. 1년 주기도 있고. 5년 주기도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건 부품마다 다른가 보네요. 네 네. 이거 연식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면. 연식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근데 약간 보니까. 오래된 티가 많이 나요. 사실 제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네. 이거 약간 좀 너무 아날로지 그 티가다. 가까이서 찍지 말아주세요. 이거 겨울이어서. 겨울이어서 아직 안 닦아서 그래요. 아이가 요거는 이제 그 벌레. 벌레들. 터진 것들. 근데 나는 외관이 오래돼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안쪽. 실내가 조금 올드하긴 해요. 색깔 봐봐 이거. 이거 그 약간 우리 할머니 집 가면 장판색 이거든요. 이거 이틀에서 만든 건데. 이거 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탑승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좀 좋으면. 뭔가 확 또 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분들이. 요 비행기가 이제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어서. 감성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기동성이 좋다고 해야 되죠. 이제 즉각 즉각 반응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게 스토이기라고 해서. 이착륙할 때 그 연습하는 걸로 진짜 편해요. 거의 파워를 빼면은 바로 쭉 가라앉아서. 웬만한 거래 다 착륙시킬 수도 있고. 파워 넣으면 바로바로 뜰 수 있고.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스파크 같은. 스파크 예. 그 경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차도 이렇게 확 잘 돌아가고. 맞아요. 기동성도 좋거든요. 약간 경차의 느낌이 나죠. 물론 고성능은 아니지만. 적당한 출력과.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라서 인기가 많다. 이름을 스파클로 바꿔 볼까. 별명 지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요건 무슨 센서인가요? 센서 아니고. 여기 피토 튜브라고 해서.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속도랑 고도랑. 이제 다 측정해 주는 거고요. 요거에 중요한 건데. 요게 보통은. 원래 이제 비행 가기 전에. 여기에 커버를 떼고. 그다음에 비행을 가요. 이제 그거를 잊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간혹.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할 때 알아서 열리니까. 그냥 항상 열리고. 아 이게 그럼 원래 없어요? 다른 모델은 다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 연구를 했구나. 아무튼 그렇고. 비행기는 아까 뭐 4, 5천만원. 중고로 사면.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11년식이잖아요. 네. 그럼 11년식이 지금 사면 4, 5천인 거예요? 아니면 더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나요? 11년식이든. 지금 19년식이든. 그냥 가격이 높아져서. 비싸질 뿐이지. 모델은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도. 최근 연식일수록 당연히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그런건지.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구매자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11년식 빙고가 있고. 네. 여기에 23년식 빙고가 있어요. 가격이 그럼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10년식에 좀 싸게 샀겠죠. 누구든. 누구든 다. 제가 23년식 빙고를 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좀 싸게 팔지 않을까요.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난다. 네네.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비행기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네.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편쯤에. 그거는 좀 자세하게. 이 비행기를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정말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사실 제가 온 이유는. 우리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한 달 동안. 무려 댓글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만. 거의 700개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시고. 시청자분들은 80만 명이 넘는 분이. 지금 거의 90만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지금 촬영 시점으로. 너무 많은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도 들고. 이제 여기. 감사합니다. 진호 교관님. 그리고 우리. 영웅 교관님. 감사합니다. 어피를 어피를. 아니 잠깐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좀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셨나요? 네. 근데 진짜 덕분에.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다들. 올 때마다.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해 주셔서. 아. 그러면 더 많이 태워드리고. 더 많이 이렇게. 더 재밌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태워드리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리스트를. 다 읽어볼 거에요. 저 읽어보고. 우리 교관님이 뽑아 주시면 되는데. 영웅 교관님도 같이 하면 좋긴 한데. 영웅 교관님이 지금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건 저희끼리 한번. 또. 뽑아서. 열 분이죠. 열 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비행기는 궁금하신게. 더 있으시겠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또 모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에 또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벤트 당첨자들. 뽑으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제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하자면. 욕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아. 욕이요? 내가 막 무리하게 무슨 이벤트를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카메라 막 들이대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막 그런 상황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다 얘기했고. 교관님도 그렇고. 저쪽에 이제. 영웅 교관님도 그렇고. 다 오케이 사인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 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교관님들을 걱정해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라는 거.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 걱정을 약간. 네. 응원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썸네일 하나만 따자. 오케이. 빙고. 빙고. 영어도 막 잘해야 되냐는 질문도 있던데. 면허 달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한국 무선 통신. 그것만 좀 외워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영어를 잘 한다고. 저희가 이제. 댓글 보내주신 분들을. 검토를 다 했는데. 네.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여기. 교관님께서. 10분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뽑히셨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정자 분들. 첫 번째. 이재현 님입니다. 두 번째 선정자. 박성혁 님이고요. 이분은. 40대 후반이신데.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일을 조금 줄이시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합격을 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마음 변치 않고.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응원 차원으로 한번. 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선정자 분. 안현우 님입니다. 자. 네 번째죠. 송봉규 님.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와. 빚을 이제. 드디어 거의 다 갚으셨대요. IMF 때. 좀 힘드셨는데. 20년 걸렸다고. 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또 선정. 네. 했고요. 정세훈 님. 네. 이분은 이제. 버드스트라이크를. 그게 관련된 업무를 이제. 수행하시는 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버드스트라이크. 주제로. 상도 받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해서. 네. 다음에. 박번영 님. 아. 이거.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그때.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마침.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아내를 태워주고 싶다고. 뭔가 조금. 그냥. 억지로 맞추는 느낌도 있는데.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최근에. 우크라이나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런. 그쵸. 그리고. 아. 이분은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아버지께서. 병원 쪽에서. 뭔가. 좀. 잘못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의료사고.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2월달에. 그래서. 위로가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대위님. 그리고. 최성봉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김승권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 다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한게 아니라. 맞아요. 가족. 친구. 부모님. 네.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 아 세상이야. 이렇게. 되게 따뜻하구나. 여기 안에서는. 선정되신 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예약 날짜가 있다면. 그날은.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능한지. 물어보고. 예약을 잡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도. 예약을 이제. 하고. 약속을 잡아서. 해놓을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이벤트라는 이유로. 쳐내고. 그 시간대에 끼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물론. 무료 이벤트이긴 하지만. 미리. 예약.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셔서. 다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네. 너무 감사. 네. 진짜.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는. 여기 친구랑. 같이 좀 더. 이. 경비행기 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캠핑도. 경비행기 타고. 그때도. 언급을 했지만. 방송 꺼졌을 때.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바쁘고. 그래서. 평일에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궁금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에 타고 갈 수도 있냐. 이거. 만약에. 보관을 해야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1년에. 유지비가. 쉽게 말하면. 얼마 들어가냐. 이런 것들 뭐. 구타해가지고. 질문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괜히. 한번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그냥.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눈에 오는건데. 일본 갈 수 있나요. 저거 타고. 갈 수 있어요. 미리 이제. 얘기를 다 해놓으면. 충분히 일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 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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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들이. 후원을 좀 해 주시면. 아하. 너무. 진짜 농담이구요. 이거는 장난으로 한마리에요. 그러면.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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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필요없잖아요. 네. 허가 필요없어요. 근데. 제주도는. 착륙을 못했어요. 제주공항. 제일 바쁜 공항이. 이기 때문에. 저희 항공기간 들어가려면. 뒤에 있는 항공기들이. 계속 밀리는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창력을 못하고 저기 성사인 출봉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할 때 도착을 했는데 이미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 때가 있잖아요. 여객기가.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차 이렇게 주차로 갈 때 다 껌막혀 있으면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줄 서가지고. 그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비행기는 딱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비행기는 또 그 중에서도 너무 작고 느리고 이러다 보니 한강공항은 양양이나 이런 데는 허가를 바로 해줘요. 그래서 저희 양양에서도 놀고 착륙해서 비행기 정박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놀기도 하는데 제주 바쁘니까 저희가 들어가는데 좀 민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캠핑을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양양으로 가도 되고 조그마한 비행자 2창육장 경량공기 들고 내릴 수 있는 2창육장인데 담양도 있고 합천도 있고 문막, 원주의 문막도 있고 장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것도 괜찮죠. 꼭 국제공항 이런 데로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여기 교관님이 좀 시간이 되는 시기가 되면 그게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언제 안 바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좀 생기게 된다면 추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그 느낌을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이벤트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이렇게 찔러 보겠습니다. 내년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7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은. 근데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금액 올라가나요? 이제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쵸. 그쵸. 물가가 상승시니까. 네. 물가 계속 상승해서 주말만 올릴 생각이에요. 주말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일 기준으로는 7만 원이니까 한 번쯤은 경험하러 그냥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무료 이벤트 통해서 오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제가 다 달아놨는데 여기는 이제 공주라는 곳이고요. 충청남도죠. 그래서 서울에서 한 2시간 걸리면 그 강남에서 1시간 40분 정도 아 강남에서 1시간 40분 정도 공주경비행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사족이 많아지는데 그 제 이 친구친구 채널은 사실은 자동차 위주로 운영되는 채널이에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견적을 내보고 뭐 이런 영상들 위주로 찍으니까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비행기는 여기 사실 되게 멀어요. 제가 오늘도 4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여기 온 건데 그래도 구문증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